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김치국물이 아니고 시궁창을 확 들이마시고 있는 그런 쓰리 들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남사친이랑 실수로 그걸 했는데 얘가 지금 많이 부끄러운지 잠깐 잠수를 타긴 했지만 저는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런 연애는 싫다구요 원제 남사친과 충동적인 하룻밤 어떡하면 좋을까요 올해 사귀었던 여친과 며칠 전에 헤어져서 많이 힘들어하던 남사친하고 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위로를 해주면서 저녁 먹고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제가 뭔가를 더 바랐던 건지 방을 잡아서 한잔 더 하자 해가지고 숙박업소를 잡고 그런 다음에 뭐 선을 넘었어요 그렇게 새벽 6시에 혼자 눈 떠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옆에 자고 있는 남사친을 두고 저 혼자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진짜 지금도 내가 미쳤지 이 생각만 들고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한가지 의문인 것은 분명 남사친이 아무리 늦잠을 잤다고 해도 체크아웃 때문에 일어났을 거고 제가 먼저 나간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안 오고 이건 어떡하죠? 여하튼 저는요 이런 식으로 사귀게 되는 건 정말 정말 싫거든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제발요 둘 다 대학생이에요 제가 중3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서 저는요 친구를 잃고 싶지가 않아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구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안 사귀게 될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 야 되게 다정하면서 잔인한 댓글이다 글글끌글끌 2번 글을 읽다가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에? 사귀는 걸 바라고 계획을 한 건가 했는데 야 완전 뼈 오지게 때리네 3번 남사친이 연락해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우리 사귀자 이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어우 댓글 너무 잔인하다 4번 이런 식으로 사귀게 되긴 싫다니 스니야 여기가 익명 공간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실명이면 어쩔 뻔했니? 쪽팔려서 2번 충동은 개뿔 딱 봐도 짝사랑하는 남자였구만 헤어졌다는 소리 듣자마자 기회를 잡았던 거고 야 너랑 한 번 잤다고 그 남사친이 너랑 사귄대냐? 김치국물 한 사발 드리킹 중이네 어림없다이 댓글 뭐야 글 올린 게 오후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구만 도대체 사귀긴 뭘 사귄다는 거야 너 지금 꿈꾸냐? 3번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아니 왜요? 이걸 원해서 했던 거잖아요 술김에? 분위기에? 그거 결국 다 핑계인 거 모두가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사귀는 게 싫었어요? 김치국 그만 마셔요 그 남자는 너랑 절대 안 새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진짜 나 술 먹고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웃겨 지가 먼저 그럴 생각으로 방 잡은 거면서 실수는 개뿔 다 의도된 거지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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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그러는데요 6번 깔깔깔 지 혼자 벌써 사귀고 있는 거구만 야 왜 연락이 없겠니 너는 자존심도 안 상하니 7번 이런 식으로 사귀긴 싫다면서 만약 그 남사친이 전여친과 다시 만난다고 하면 바로 대성통곡하면서 말술들이 부을 것 같은 그런 기세야 기백이 느껴진다 얘 8번 아니 연락도 없는데 사귄다니 야 너는 그냥 충동이었고 네 남친 남사친은 실수였다고 잘 마무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 같은 거 하지 마 걱정도 사치다 9번 남사친 여사친 일 알지 하면서 마음 숨기는 것들이 제일 그지 같아 남녀가 단둘이 술을 처먹다 보면 이런 일 부지기수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친구가 어딨어 10번 너무들 뼈를 때려가지고 보는 내가 다 아프네 깔깔깔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게 더 기가 차요 거의 뭐 김치국물의 절정이죠 원지 남편 친구가 술자리에서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개월 정도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뭐 한두 분이라도 좋으니까 조언을 듣고 싶어 글 남겨봅니다 저는 남편이랑 20대 중반에 만나가지고 4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목에 나온 그 친구는 남편 초딩 때부터 친구고 남편이랑 저는 통갑이에요 세 사람이 다 통갑이죠 우리 세 사람 놀기도 많이 놀았고 술도 많이 먹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좀 뜸해졌지만 친구들 무리끼리 다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이제는 남편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제 친구처럼 되게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그저께 있었던 일이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직 회사야? 이렇게 톡을 보내와서 뭐 같이 저녁을 먹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 빼고 둘이 만난 적은 그동안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죠 저는 이때 당연히 남편 스케줄을 물어봤는데 남편은 회식 중이었어서 끝나는 대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둘이 먼저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게 됐죠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했고 근데 남편 회식이 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자리를 옮길 테니 거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자카야 집을 갔어요 먹는 내내 이 친구 뭔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렇게 이자카야 집에서 진지하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결혼하기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연애도 못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남편이랑 둘이 짜고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건가 이것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너무 뻥치니까 대답을 못했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를 만나달라는 건 당연히 아닌데 이대로는 평생 연애도 못할 것 같다며 그래서 그 마음이라도 고백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기 전까지만 남편 말고 이렇게 우리 둘이서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 좀 더 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을 듣는데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우리 세 사람이 정말 자주 만나고 친한데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남편한테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남편의 유일한 친구예요 남편이 학창 시절에 많이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따돌림도 많이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 친구가 같이 놀아주고 지금까지 유정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만 그리고 친구는 지금 직업적으로도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사적으로도 많이 챙겨주고 도와줍니다 저희 남편 취미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유일하게 하는 거라곤 대학생 때부터 살을 빼려고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온 운동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랑 연 끊기면 남편은 정말 정말 많이 우울해질 거고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는 거라서 어제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잤어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 세 사람이 볼 일이 많을 텐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는 것도 이상할 거고 또 친구들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렇게 의견 구합니다 댓글 1번 이런 건 고백이 아니고 농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 나는 결혼한 유부녀인데 고백을 받았어 이러면서 설레고 있을 때 똥인지 된장인지 천지 분간도 못하네 어지간히 인기 없는 타입인가 보다 존못 2번 스니가 거기서 대답을 안 한 거부터 이미 끝난 거야 거기서 바로 쌍욕을 막았어야 했는데 야 네 남편 친구 속으로 너 비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핑계 대는 것도 진짜 그지 같네 무슨 도움을 많이 받아 그냥 네가 쓰레기다 이렇게 인정을 해 2번 친구라면서 네 남편을 얼마나 개호구로 봤으면 그럴까 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그 친구라는 놈한테는 너나 네 남편이나 동급이야 그저 호구일 뿐이지 저딴 고백이 진심일 거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놈 손아귀에 올라간 거다 이거야 그렇죠 3번 야 이걸 고민 안 해 반대로 생각해봐 스니의 친구가 술 처먹고 네 남편한테 고백을 했어 그리고 너 몰래 단둘이 한 번씩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서 네 남편이 스니언 너한테 비밀로 했으면 너는 기분 좋겠어요? 얼른 남편한테 말해요 그 친구가 친구의 아내를 좋아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 친구는 네 남편과의 우정을 버린 겁니다 아니 애초에 우정이 맞는지도 의문스럽네 4번 이런 나쁜 년 지 마음이 떠났으면서 남편이 우울하고 평생 친구 없이 혼자일까봐 라고 남편 위하는 척하고 있네 네 남편 그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고 챙겨줬으니까 너랑도 좀 놀아보자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거절 못하는 척 참 가정스럽구만 만약 그 친구가 너를 진짜로 좋아한 거라면 결혼하기 전에 고백을 했겠지 그런데 책임지기 싫고 그냥 만만하게 놀다 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러는 거요 정신 차려라 4번 4번 미친 거 아니야 이걸 고민하고 있네 뭐 직업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남편 몰래 만나겠다고 그런 거야 아유 님 남편 진짜 불쌍합니다 에라이 테잇 네 댓글 이거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죠 여자는 이스니는 머릿속이 꽃밭입니다 성상납을 요구하는 건데 나 고백 받았어 이랄지 끌 끌 끌 끌 5번 야 이 여자 진짜 웃긴다 어때 나 봐봐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러면서 기뻐하는 게 다 느껴져요 어 6번 야 지 쫄다고 마누라라서 쉽게 생각하고 대충 혓바닥 좀 낼림낼름하면 너무 올 줄 알았나 보지 이거를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지능이 정말 대단하다 7번 성희롱을 당하고 고백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능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고 8번 야 이거 너랑 한번 하고 싶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 정말 미치게 사랑하고 연애를 못 할 정도면 친구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 전에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혼 후에 마음이 진심이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행복한 가정생활 하길 바라고 마음 정리를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이건 뭐 평생 연애를 못하니 뭐니 하는 거 이거 다 말이잖아 9번 10번 야 너 지금 무슨 삼류 드라마 찍냐 이런 거지 같은 경우를 직접 겪어도 고백을 받았는데 어쩌죠 이러고 앉았네 남편 절친인데 어쩌죠 어쩌라고 뭐 어때 그래서 남편 절친을 네 애인으로 두겠다 이건가 야 네 수준을 보니까 그놈이랑 그래 진짜 딱 찰떡이구만 11번 이런 경우를 당하면 바퀴벌레를 씹은 것처럼 역겹고 더러운 게 정상인데 이렇게 머리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는 기분이 좋나봐요 좋냐 12번 고백도 술자리에서 얼굴 벌게 져가지고 했을 거 아니냐고 야 이거 상상하니까 진짜 개 한심하다 야 이거 상상하니까 진짜 개 한심하다 아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억울하면 봤으면 좋겠네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